고작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강원도 농촌마을에 지적장애인 자매가 있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이들을 성놀이개로 삼았습니다. 아버지가 물려준 수십억 대 재산, 친척들에게 몽땅 뺏겼고 이 자매,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최승규 기자입니다. 모두 1급에서 3급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세 자매가 사는 강원도의 한 농촌마을입니다. 최근 24살인 셋째 딸에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웃에서 돌봐주던 목사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경찰은 이웃에 사는 75살 최 모 씨와 50살 이 모 씨가 이들 자매를 상습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이들 자매에게는 2012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40억 대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집에 난방은커녕 하루 3끼도 먹기 힘든 실정입니다. 이 부분을 이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한 결과 큰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이들 자매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가로챈 것을 밝혀냈습니다. 그러고도 이들 부자는 네 모녀에게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자매들을 성놀이개로 삼은 이웃 남자들이나 재산을 가로챈 친척까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최승규입니다. TV조선 최승규입니다.